시흥의 시민 명예기자는 시흥의 곳곳을 다니면서 시흥 안에 있는 많은 시민들의 이야기와 그리고 시흥의 아름다운 곳, 시흥이 자랑할 만한 여러 가지를 취재하고 홍보하는 일을 합니다. 제 주변 친구들이 다 청년이고 대학생들인데 이 친구들이 시흥에서 하고 있는 청년들의 정책을 잘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. 그래서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시흥시의 정보를 전달하고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. 시흥 시민분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조금이라도 더 잘 아시게끔 발로 뛰고 취재할 계획입니다. 이번에 신년인사회를 취재했는데 아는 분들이 아무도 없다 보니까 되게 어색하기도 했지만 최대한 적극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. 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한 사람들이 좋은 긍정의 에너지를 나눠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의 기자로서의 모토는 사람만이 희망이다 입니다. 기자가 되기 위해서는 글을 잘 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시에 대한 관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기자는 발로 직접 뛰어다녀야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만약 지원을 하시게 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지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글을 잘 쓰지 못해도 자기만의 생각으로 소신있게 있는 그대로의 팩트를 다른 사람에게 잘 전할 수 있으면 기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시흥에 관심이 많으시고 글 쓰는 것을 좋아하신다면 언제든지 기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. 할머니가 되서도 시흥의 오랜 세월의 역사를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줄 수 있는 그런 할머니 기자가 제 꿈이에요. 그럴 때가 될 때까지 좀 더 매일매일 노력하는 그런 기자가 되고 싶습니다. 저희 시민분들께서 저희 뷰티풀 시흥에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관심이 저에게 힘이 돼서 좋은 기사를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저는 언제든지 글 쓸 준비가 되었으니까 자신의 이야기를 널리 알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저를 언제든지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.